한국국토정보공사 한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장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야외활동한다잉 여행 재밌었냐? 베트남 갔지? 라오스랑 베트남 갔지? 라오스랑 베트남 다시는 안간다고? ㅋㅋㅋㅋ 호건이는 아주 라오스에서 살고 싶어 하던데? 아 좋아하디? 본인한테 자꾸 베트남은 라오스에서 빠졌어 사람들이 본인한테 자꾸 잘생겼다고 그랬다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요즘 마주치면 여자애주면 막 얼굴을 가리게 된 것 같아요 아 진짜? 그런거 한거 못받지 못하는 장면 자존감 많이 채워갔구만 그런데 가져라도 채워야죠 ㅋㅋㅋㅋㅋ 유럽을 가봐야 쭈구리가 무엇인지 알지? ㅋㅋㅋㅋㅋ 인종차별 당하지는 않을까 행여나 걱정하고 베트남 어디갔냐? 하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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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경비가 얼마나 들었나? ㅋㅋㅋㅋ 일주일 동안 비행기에서? 나도 홍콩에 좀 가보려고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싸더라구 홍콩은 비행기에서 숙수만 찾고 하면 다 그렇지 그렇지 홍콩은 태국은 뭔데 뭔 느낌이 아니 이상하지 6시간 걸리는 지훈아 10시간 걸리냐 우리? 6시간엔 안걸려 5건 갔다 왔다 ㅋㅋㅋㅋㅋ 근데 태국보다 더 멀진 않잖아 멀진 않지 태국에 5시간 걷어질 텐데 너 새끼 6시간 아니면 너 죽어 4시간 말인가? 죽어 너 진짜 홍콩새끼 찍은 멤버들한테 지금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한 번 지당겨오고 그랬기 때문에 에이씨 사람 참 너무하네 4시간 정도 가네 3시간 30분이라잖아 이 사람아 6시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 정도 한가 보다 아잇 니누새끼야 뭘 한다고 뭐 형이가 많이 다녀봤으니까 아직 뭐 있냐 다녀봤다 하나 소요가 없어 하나 소요가 없어 에이씨 다섯 평이나 다 다녀봤어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어쨌든 들어갔지? 좋았어 이렇게 들어가야돼 잘라보라고 하겠다 이거 뜨거워야지 어두워 루지를 타러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루지 강화돈데 아시아 최대근무라고 합니다 너무 덥네요 아 곤돌라 여행 아 곤돌라 여행 아 곤돌라 여행 루지 여행 이따 농구도 해봐 여기서 딴 데 있어 딴 데 데 있어 아 진짜 핵 덥다 핵 더워 아 왜 자꾸 핵을 죽여보냐 ㅋㅋㅋㅋ 너무 덥네 아 이거 다 놔둘 데 있을까 후금을 먹어야 돼 아시아 최대 규모 너무 더워가지고や 머리가 볼륨이 죽어본거봐 야 니 티켓 버리냐 왜 너무 높습니다 할 말은 그거밖에 없네 경씨는 참 좋다 꽤 빠르다 어르실을 밑에 걸어주네 어디? 잉글라비 아아 타고있다 이거보다 그러네 아 진짜 괜찮은데? 야 날씨만 시원했으면은 진짜 최고였을텐데 감사합니다 문 열고 앉은거야? 못놀라 탑승 아닌데? 저기 닫혀있는데 알았다 자동으로 다쳐나 봐 밑에 루지 걸리는거 봐 대박 그런가? 우리 어떻게 걸어줘? 그냥 계속 올라가 올라올라 볼링공처럼 태어나서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루지 태어난 선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루지 타 본적 있냐? 어 재밌다 이거 이번엔 멋지게 차서 서울라 서울라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루지 타 본적 있냐? 야 너 햇빛야 빠르다 빠르다 진짜 우와! 재밌어! 잼나잼나 안전장치가 없다 블레스 유 어 무서워 무서워 어? 오 루지 아 이 별 다 커스구나 That's 루지 야 1.8km는 꽤 길다 길어 1.8km는 차 타고도 몇 분 가야 되겠네 어 무서워 무슨 뭐야? 나 오상가에서도 그 해파이 봐야지 진짜 갈랍지 않아 그것도 하고 죽을 뻔 했잖아 무서워 갖고 있어 무서워 야 크다 크게 해놨다 오 야 이런 장애물도 있네 다음 칸에 바닥에 쳐버려야 돼 뚝뚝뚝뚝뚝 시발 더워라 이거 찍고 있잖아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나만 덧네 이렇게 나도 넣어 나만 햇빛 쏘는데 나도 넣어 햇빛은 너만 쐬고 있어 나 지금 땀 뻘뻘 흘리잖아 굳이 지금 이거 할 필요 없잖아 누가 지금 그거 왜 더위를 좌초해 햇빛 더위를 좌초해 아 야 경신이 진짜 좋다 와 너무 이게 이제 레일이고 아 더워 처음 탑승하시는 분 저기서 좀 앉아서 경치 볼래? First ride today 어디? 일단 처음 탑승하시는 분 야 저기 잠깐 올라가시면 그래 아 시원해 날씨만 좋았으면 최상위였을 뻔했습니다 가족도 아니어도 많이 놀라오시네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루지 해야지 혹시나 누가 볼지 모르잖아 자막으로 처리해보라고 그런거 아 자막처리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 와 훌륭하네 전망대를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왜왜 전망대 구경을 끝내고 루지를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기대되네 오오오오 First ride today 우리는 초보니까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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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됐다 됐다 돼 이거 핸드그립같은걸 사야되겠어 고릴라 삼각대 그런거 사라 그니까 아 매달라왔습니다 너무 덥다 이마트도 있다 꽃이 참 아름답게 폈습니다 화장실 가까이 가보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마트 24 해서 어 더워 자 굳고 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빨리 사 5 없다해 3 2 2 2 2 2 2 2 3 3 3 4 4 4 4 5 5 5 5 5 5 5 5 4 5 5 5 5 5 6 6 5 뭐 그런 거 샀냐? 먹기가 쉽지 않네 이가 아픕니다 이가 아픕니다 치아가 아픕니다 치아가 아시는 거 많이 있다 자 진 사람이 뭐라고? 진 사람이 차 시동거리고 차에 가 있는 거지? 아 그렇지 치동거리고 다시 오든? 아니 올 수는 없겠지 차만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자 할게 안 내면 진 거 차에 가 있고 아싸 자유야 미친 거 말이야 광부야 이거 지금 하지 않다 지금 우리 자유인 줄 알아 우리 자유 아니여 똑바로 해라 빨리 뭐 할지 생각해보자 갑시다 아 일단 차에서 생각해 나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습이다 안습 선습이다 선습 니나 나나 야 안습은 언제 적 안습이니? 왜 20년 전에 안습이니? 아 덥네 어쨌든 루지 어땠습니까? 괜찮다 한 번쯤은 타볼만하다 핵잼 핵잼 존잼? 한 번쯤은 타볼만하다 루지가 루지 했습니다 다 타볼만하다 다 타볼만하다 다 타볼만하다 다 타볼만하다 진짜 우겨놨다 우겨놨다 왠지 넘네 다시 가게 여기 가게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